1, 2, 3, Ready for you! 안녕하세요 고은소녀입니다 인기 많다 인기 많아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은소녀 뚜렷타임머 고삐소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소녀의 혜닐석영입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저분은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아요 보셨어요? 오디션 나오셨죠? 제가 프로그램 이름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출연하셨습니다 아 맞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분 또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은소녀의 모두들 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음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소녀의 막내 레나입니다 네 다 들어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은소녀의 비타민 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소녀의 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소녀의 요정입니다 서령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소녀의 가로카수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소녀의 가로카수니아입니다 지금 또 주간에 계시는 분은 눈을 지금 뭐 다치신 거예요? 네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제 또 컨셉을 궁예로 잡았나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요즘에 컨셉 잡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약간 또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고은소녀라는 거 이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고은소녀 정확하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? 네 일단 공원이라는 곳이 남녀노소 누구나 가서 즐기고 희망하게 힐링하고 그리고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원소녀도 누구나 들으면 꿈꿀 수 있고 힐링할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악을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군요 또 이번에 들려주신 노래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요 저희 핑키스타의 두 번째 수록곡인 바로 톡톡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전국 과천에 처음 왔는데 이렇게 많은 팬분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오늘 힘을 얻었으니까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